조문읽기 입니다. 지금 제3편 채권 중에서 제1장 총칙이 끝이 났고 제2장 이제 계약을 볼 차례입니다. 계약을 먼저 법전에서 보면 제2장이라고 되어있죠. 제3편 채권에서 총칙이 이제 1절 채권의 목적부터 쭉 해서 끝이 났고 자 이제 제2장 계약이 들어갑니다. 제2장도 보면 1절이 총칙이고 계약 총칙이죠. 계약 총칙이 있고 1관 2관 이렇게 가다가 2절이 증여입니다. 이게 이제 계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에도 계약 총칙이 있고 계약 총칙이 끝나면 2절 증여, 3절 매매, 4절이 교환, 5절 소비대차 이제 2절부터 쭉 이제 계약 하나하나씩이 이제 다뤄지는 거고 그 2절 증여부터 증여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약 총칙이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의 효력, 계약의 승립 1절 총칙에는 계약이 어떻게 승립 되는지, 계약의 효력이 어떤지, 제3관 계약 해지 해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문제가 이 모든 계약에 공통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계약에 공통이 되기 때문에 계약 총칙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1절 계약 총칙부터 계약의 승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 해지 공통사항을 앞에서 한번 공부를 할 거고 조문을 볼 거고 그 뒤에 이제 계약 각 계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채권으로 치면 이 앞에 우리 공부했던 게 채권 총론이고 여기에 채권 각론, 그러니까 채권 각론 그러면 이걸 이제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법을. 이 계약은 또 총칙과 계약 각칙으로 쭉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제 이 계약들로부터 채권 채무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 채권 채무가 경계로 소멸했고 상계로 소멸했고 채권이 어떻게 소멸하는가 그 앞에 이제 그런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를 바꾸고 채무 인수를 하고 채권을 양도해서 채권자를 바꾸고 그런 채무가 보정 채무, 연대 채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러한 채권의 효력이 뭐였는지 이게 채권총론이 다뤘습니다. 그러면 채권총론에서 다룬 것은 채권 각론에서 나오는 그 계약 그런 계약으로부터 어떤 채권이 만들어졌을 때 발생했을 때 그 채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채권총론이 다룬 겁니다. 계약이 뭐든 간에 거기서부터 나온 그 어떤 채권이든 간에 채권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채권총론이죠. 채권총론이 다 끝났다는 얘기고 채권각론이 뭐냐. 채권각론은 이게 계약법. 계약법이고 제2장 계약이고 계약에도 1절 총칙에서 모든 계약의 공통적인 문제가 다뤄지고 2절부터 증여, 3절 매매 이런 식으로 계약각론이 다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모든 계약에 공통이 되는 제2장 계약 중에서도 계약총취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 그죠? 계약총취에는 계약의 승립이 있고 계약의 혈액이 있고 계약이 이제 발생을 어떻게 하느냐. 계약의 승립의 문제고 그 발생한 계약의 혈액이 어떤 혈을 갖느냐 문제고 전속할 때의 문제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 해지한다는 말은 채권으로 치면 채권의 소멸과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은 소멸 사유가 있지만 계약은 해제, 해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계약을 혈액을 없애버릴 수 있다. 라는 게 계약의 해제, 해지죠. 자 그러면 계약의 승립부터 조문을 한번 봅니다. 가장 먼저 이제 527조에서 계약의 청략의 구속력이 나오는데 계약은 청략이라는 것이 있고 계약을 맺을래? 이렇게 하는 게 청략이고 그래 계약을 맺자, 계약을 체결하자 하는 게 승락입니다. 그래서 청략도 의사표시고 승락도 의사표시고 그래서 계약은 청략의 의사표시와 승락의 의사표시가 의사합치를 이룰 때 두 의사표시가 만나서 계약을 성립을 시킵니다. 계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두 의사표시가 합치가 안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불성립입니다. 계약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계약은 일단 만들어져야 유효하냐, 유효하냐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계약이 청략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락이라는 의사표시를 만나야 비로소 탄생합니다. 승립,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계약의 효력은 2관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계약의 효력은 2관에서 다뤄지고 그런 계약을 없애버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제3관에서 계약의 해제, 해지에서 다룬다. 이런 얘기죠. 527조에 보면 계약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계약의 청략 청략은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아직 계약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 청략은 구속력이 있다 이거죠. 무슨 구속을 받느냐 하면 계약의 청략은 계약을 하자고 청략을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을 맺을래? 라고 이런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맺자. 이렇게 청략을 해버리면, 청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현물케케 하면 안되죠. 계약의 청략은 함부로 철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략은 하면 스스로 구속을 받는다. 내뱉은 말을 대담지 못하니까 자기가 한 말에 구속이 된다. 이런 뜻으로 계약의 청략은 구속력을 갖고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청략할 때 여러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성락기간을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성락해라? 성락기간을 정해주고 이때까지 성락 안하면 그러니까 청략은 효력이 없다. 나는 이때까지만 기다려 보겠다 하는 성락기간을 청략하면서 정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청략을 보내니까 성락하려면 일주일 내로 해라. 라든지 성락기간을 정하고 하는 청략이 있고 그러한 성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략도 있습니다. 성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략도 있을 수 있고 성락기간을 정하고 하는 청략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락을 하긴 했는데 이게 뒤늦게 도착한 성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격지자, 멀리 떨어진 사람 사이에 계약 이런 것들을 다뤄나갑니다.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제 528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528조 성락기간을 정한 경우 정한 계약의 청략 성락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략은 청략자가 그 기간 내 성락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약을 맺자라고 이런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맺자라고 청략을 하면 그 상대방이 보고 있다가 싫으면 뭐 성락의 통지를 안 보낼 거고 좋다 하면은 성락에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성락의 통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락 언제까지 하라고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언제까지 해라 일주일이다 일주일 내로 대답해라 이래서 성락 기간을 정해 가지고 청략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성락의 통지를 받지 못한대 성락의 통지를, 성락한다는 뜻을 성락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한대 이게 도달주의죠. 받지 못하면 성락의 통지가 그 일주일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청략은 혈액을 잃는다 이거죠. 청략은 혈액이 없고 그 지난 뒤에 일주일 기간을 정했는데 그 일주일 지나서 2주 뒤에 성락한다라고 통지를 받아봤자 그때는 청략이 이미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혈액을 잃었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성락의 통지를 일주일 내로 발송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로 일주일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청략자가 그 성락의 통지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락의 통지가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일주일 다 되는 마지막 날에가 우체국 가지고 성락한다는 우편물을 보내봤자 그게 3, 4일 지나고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락의 통지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도착을 해야 됩니다. 성락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이때는 청략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성락이 도착해봤자 의사의 합취를 이루지 못하고 성락과 청략이 두 개 다 유효가 만나야 계약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력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을 보면 성락의 통지가 전황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성락 기간을 지나서 도달했다 이거예요. 일주일 내로 답하라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성락한다고 도달한 경우에 근데 이때는 그냥 성의를 봐서 그냥 이거 무효다 하기가 못하니까 보통 통상 봐서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는 그 기간 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발송일 때 예컨대 일주일 정해졌는데 한 5일째 4, 5일째 되는 날 보냈어요. 우리 요새 내용증명 이런 거 보내면 뭐 속달러 붙여버리면 하루 만에 들어갑니다. 이틀 안 걸려요. 그래서 들어갈 줄 알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뭐 우체국 사정이 그때 뭐 그때 지진 나고 흔들려가지고 한 3일 쉬어버렸어. 그래가 늦게 도착했어. 근데 이 발송한 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2, 3일 전에 보냈어요. 보통 시기 같으면 이게 지진만 안 났더라도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발송을 제대로 한 거야. 도착할 수 있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일주일 기간 잡았는데 한 달 뒤에 왔더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고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이 자기 딴에는 제 시간내에 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발송이네 이게. 지진만 없었어도 이게 도착하는 건데 제때. 그럴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뭘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 너는 제때 도로라고 생각하고 보냈는지 몰라도 이게 늦게 돌았대. 일주일 넘어가 그 뒤에 돌았다. 이렇게 연착했다. 늦었다. 기차 연착 있죠. 기차가 정신이 안 돌아오고 늦게 돌옵니다. 시간표대로 안 돌아오고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되는데 기차가 늦게 돌아가 못 떠나버린 거야. 이별이 안 된 거죠.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하여튼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기차가 늦게 왔다. 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하여한다. 청약자가 전황에 통지를 안 하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이 안 됐다고 본다. 이거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딱 보고 너무 늦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는 무시하고 야 이거 제대로 지진만 남으면 제대로 돌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야 늦었대. 이렇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제시간에 들어갔다고 믿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일주일 지나도 안 오길래 바로 전화가 야 너 저 승낙 안 돌았다. 이러고 난 뒤에 그 오후에 돌았어요. 그래 봐야 필요 없다. 그 도달하기 전에 지연의 통지를 야 이미 늦었대. 이미 늦었다 하고 지연의 통지를 미리 내가 보내버렸어. 그러면 연착의 통지는 또 할 필요가 없죠. 오전에 내가 딱 보니까 일주일 어젯밤이 어젯밤 24시가 일주일 지나는 날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고 오전에 와보니까 출근해 보니까 아무 연락이 없네. 전화 때인 거는 야 뭐 승낙의 통지가 도달 안 했네. 마음이 없는 몸이네. 이러고 지연의 통지를 발송을 했어요. 지연의 통지를 발송만 하면 돼요.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보내버려. 지가 듣기 싫으면 안 듣든지. 지연의 통지를 도달시키는 게 아니고 지연의 통지를 발송하면 돼요. 지연의 통지는 도달시키는 게 아니고 발신주의입니다. 지연의 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를 보내버리면 돼요. 내가 지연의 통지를 보냈는데 그 뒤에 기간 후에 도달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어. 그럼 내가 지연의 통지를 이미 보내버린 뒤에 이게 도달하면 연착의 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죠.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바 없다 그러면 늦게 전황의 기간 후에 승낙기간 후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통상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 싶으면 연착의 통지 늦었데이 제때 못났데이 그러니까 효과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청약자가 전황의 통지 그게 지연의 통지가 됐든 연착의 통지가 됐든 좋습니다. 지연의 통지가 됐든 연착의 통지가 됐든 아직 안 왔다는 통지가 지연의 통지고 연착의 통지는 늦게 도착했다는 통지가 연착의 통지죠. 지연의 통지가 됐든 연착의 통지가 됐든 제때 안 돌았다. 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다뤄준다. 제때 돌아온 걸로 다룬다. 이 말입니다. 왜? 상대방은 지금 제대로 붙인 겁니다. 우체국에서 지금 지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계약 체결됐다고 봐줘야지 그 승낙 통지가 연착이 안 되면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 갖고 계약을 승립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의 문제다. 528조. 그 다음에 529조는 승낙 기간을 안 정하고 청약했을 때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529조와 같이 됩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아야 한 계약의 청약자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이건 뭐 상당 기간이 얼마인데 그건 모르죠. 그건 그 사건을 보고 아 여기는 승낙 기간을 안 정했지만 이런 계약에서는 이 정도 시간에 답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런 시간 이게 상당한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승낙의 통지를 못 받았어. 그럼 뭐 효력이 없는 거지. 여기는 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연착의 통지네 지혜의 통지네 이런 거 없습니다. 상당 기간 지났는데 통지를 못 받았어. 통지를 보냈다. 쉴댐 소리하고 있네.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보냈다고 상당 기간 내 보냈다고 보내면 뭐해 받지 못했는데 승낙 기간을 안정한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를 상당 기간 내 못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 제때 지진 났느니 그런 거 필요 없지. 못 받았는데 끝이라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8조 529조에서 폐폼 처리된 것들 승낙이 늦게 도착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청약이 실혀된 뒤에 와가지고 서먹지 못하는 그런 연착된 통약 연착된 승낙 성낙 발음이 왜 이래 됩니까 전 2조의 경우에 528조 529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말이죠. 폐폼으로 처리해 볼 수도 있고 청약자가 그냥 벌렀기엔 좀 아깝네 이래가지고 청약자가 이거를 청약으로 보고 내가 승낙해버리자 새 청약으로 보는 거죠. 자기가 원래 청약을 했는데 자기 청약은 실혀되고 없고 성낙이 늦게 와가지고 자기 청약이 효력을 잃어버린 거죠. 기간을 정했던 기간을 안정했을던 상당한 기간이 지났던 간에 어쨌든 청약자가 했던 청약이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승낙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연착 늦게 온 승낙은 청약자가 나중에 마음이 동하면 이를 새 청약으로 이걸 청약으로 하자 그러면 승낙을 그리고 내가 승낙을 해버리면 될까 아이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거 다 되고 내가 승낙한다 이번에는 연착된 승낙을 첫 청약으로 보고 내가 승낙한 데서 의사를 합치시켜버릴 수 가 있다 그렇게 해도 계약이 승립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 그건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계약입니다 격지자 간이란 것은 격자 막아놓은 거 뭐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격리됐다 격리된 야 격리자 격리된 곳이 격지입니다 격리된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이 간자 격지자 사이의 계약 승립 시기는 어떻게 되냐 서울부산으로 뚝뚝 떨어져 있어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 이 격지자의 계약은 말이죠 계약 승립 시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는 게 아니 승낙의 통지를 받은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발송할 때 성립한다고 이거 왜 등기할 때 우리 많이 하잖아요 등기 신청서 딱 내놓으면 등기관리 3일 뒤에 등기를 했더라도 등기저수 시에 등기 된 것을 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격지자 간에 뚝 떨어진 사람들끼리 먼저 계약서 같은 거 안 쓰고 전화로 통화를 해가지고 국제전화 해가지고 야 됐나 됐다 이렇게 하면 그 즉시 격지자가 아닙니다 그건 대화가 바로 되는데 미국 있고 한국 있고 뭔 상황이 있습니까 대화가 바로 되는데 그건 바로 전화로 계약 승립을 해버리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좀 떨어져가지고 청약하고 성락하는데 시간적 간격이 조금 있다 하루이틀 있다라든지 일주일이 있든지 간에 격지자 그런 식으로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통신망이 떨어져 있죠 몸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격지자 간의 계약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을 할 때는 성락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뭔 소리 성락의 통지를 받아야 성립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계약의 성락은 528조 529조를 지켜야 됩니다 기간 내에 도착해야 되고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 안 하면 성락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성립되고 안 되고 이어서 판가름을 합니다 528조 529조 이런 공식을 가지고 계약이 성립했나 안했나 이걸 판단을 합니다 그죠 528조 529조 가지고 딱 보면 공식이 나와있잖아 그거 맞춰보고 딱딱딱 맞춰보고 안 맞으면 계약 성립 안했네 계약이 없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떤 공식에 맞았든 맞아가지고 계약이 성립했네가 되면 그 계약이 성락이 도착한 때 계약이 성립한 거냐 아니죠 성락의 통지를 보내버렸을 때 그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 성락의 통지를 보냈는데 그 연착이 돼가지고 청약이 실현됐니 도착해가지고 그 막 구제 방법이 없다 계약이 성립 안했다 하면 끝난 거고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 통지를 발송했는데 그 성락이 쫙 가가지고 528조 529조 공식에 맞아가지고 계약을 딱 성립을 시키면 그 계약은 언제 성립했냐 이거죠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을 했냐고 아니죠 통지를 보냈을 때 성립했다고 본다 이거죠 왜냐 제가 등기 얘기했잖아요 등기 신청서 접수하면 등기관이 한 3일 있다가 등기 입력했다 그때 등기 회력이 발생한다고 아닙니다 등기는 접수한 시에 등기 된 걸로 봅니다 그건 마찬가지 아니냐 성락 계약서 접수하는 거지 그죠 등기 신청하듯이 계약 신청한다 하고 성락에 팍 날리면 그 사람이 늦게 받으든 말든 제때만 어쨌든 그 저 청략이 살아있을 때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한 거고 그 계약은 언제 성립했다고 내가 통지를 보냈을 때 계약이 성립했다 이거죠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그렇게 봐줍니다 성락에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대화하자 간에 둘이 서로 대화하는 사람 아니 격지자 반대말이 대화하자구나 대화하자 간에는 대화하자 간에 대화 끝나면 승립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고 531조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서놨잖아요 동지를 발송한 데 성립한다고 그건 낸들 어쩌라고 간만에 보니까 등기 신청할 때도 이런 거 많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힘이 드네요 그다음으로 갑니다